안녕하세요.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뮤즈텍에서 나왔어요. 멀티 와인더 툴. 11월에 출시됐어요. 원래 와인더는 되게 많죠. 근데 얘는 좀 더 보강이 됐어요. 재질도 그렇고 내구성도 그렇고 좀 보강이 돼서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. 연주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악기 관리용 멀티 와인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스트링 와인더하고 브릿지 핀 풀러 그리고 내구성이 강화된 강선 전용 스트링 커터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진짜 필수예요. 필수. 세 가지 도구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제작된 멀티 툴이죠. 편리성과 기능성을 제공하는 악기 관리 유지에 굉장히 유용한 제품입니다. 라고 설명이 나와있네요. 얘는 신기한 게 어쿠스틱 브릿지 핀 뽑게도 장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통 여기 벤치로 뽑다가 여기 다 나가요. 막 다 긁히고 파이거든요. 근데 얘는 이렇게 살짝 딱 해서 딱 뽑으면 어 벌써 걸렸어. 네 딱 해서 어 뽑힌다. 어 되게 쉬워요. 이거 힘도 안 줬는데. 네 이렇게 뽑는 거예요. 저는 뽑지 않겠습니다. 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얘를 뽑을 수 있어서 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쿠스틱 기타 유저분들 진짜 이거 이 와인더는 거의 어쿠스틱 전용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어쿠스틱에 최적화가 된 그런 와인더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리고 얘도 우쿠렐레도 들어가고요. 통기타도 들어가고요. 일렉도 할 수 있는 네 이게 스트링 와인더죠.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. 이렇게 네 굉장히 잘 돌아가죠. 네. 네 이거 되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관건인데 얘는 진짜 부드러워요. 네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얘는 기타 전용으로 어 전용이고요. 베이스는 사용을 못합니다. 얘 안 들어가요. 베이스는요. 네 그래서 아 이거 세 가지만 딱 있어도 얘 그리고 스트링 커터도 되게 내구성이 되게 좋다고 하는데 자르면 혼나겠죠? 네 그래서 네. 그래서 세 가지가 두루 갖춰진 멀티 와인더 툴 뮤즈텍에서 나왔네요. 얘는 7,000원 정도인데요. 가볍기도 굉장히 가벼워요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covid不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